네 안녕하세요. 범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킹을 할 때 정보 수집 한계에서 OSINT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쇼단을 설명을 했을 때 OSINT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오픈 서비스에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해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이트 등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URL 스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센트박스 포 더 웹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OSINT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버전이 이제 0.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허접하다 아니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참고하지 않을 만 하다라고 참고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좀 느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버전 업데이트된 사이트들을 보면서 와 역시 데이터가 쌓이면 무섭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요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RL 스케인에 대해서 요 사이트는 이제 어바웃 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어떤 사이트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구글 번역 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URL 스케인 앞에 좀 잘려내네요. URL 스케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스케인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URL이 URL을 이제 여기다가 제출을 하면은 이게 자동화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URL을 탐지 그 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이제 크로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로링 과정에서 얘네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다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다가 그냥 URL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뭐 네이버 닷컴 구글. 닷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요거처럼 계속 이제 검색이 그 바로 이제 크로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크림샷도 찍히고 웹페이지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 보면은 뭐 방금 지금 현재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스캔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한 사이트는 그냥 등록만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계속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정보들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토탈이 어 몇만이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약 천만 건에 대해서 이제 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구글이나 쇼단에 비해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쇼단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죠. 쇼단하고는 완벽하게 이제 관점 차이가 있는데 쇼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쇼단에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IP 쪽에다 계속 정기적으로 스캔을 때린 거죠. 누가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스캔을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기준으로 이제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 기준 안에서 정보들이 쌓인 것 중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이 쇼단인 것이고요. URL 스캔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요청하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크로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별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단 그 엔진들을 이제 달았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이나 아니면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들을 다뤄서 악성코드 사례나 그런 것들도 탐지되는 그런 엔진까지 들어가 있고 일부 페이지 내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도메인 정보들이 그런 것들 어떤 이것들이 악성코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com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이버.com이나 URL 그 IP 정보들을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지금 이렇게 찍듯이 검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 페이지를 줄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를 주고 난 뒤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치 부분. 요 서치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헬프 이그젠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이 굉장히 쓸만합니다. 요 도메인이라고 치는 것은 도메인 정보들을 검색을 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페이지별로 현재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커넥션을 하고 싶다면은 페이지별 페이지로 이렇게 페이지점 도메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페이지점 도메인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닷컴 이렇게 치시면은 페이지에 도메인 정보가 찍힌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사용자들이 그 네이버 점 닷컴에 관련된... 오 이게 틀렸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앞에가... 앞에 뭐가 들어갔네요. 별표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별표가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이제 네이버 점 닷컴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이 되겠죠. 아까 별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점 닷컴 이라고 이 페이지에 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검색 건수들은 약 한 1158개 정도 검수가 이렇게 검사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사용자들이 이제 요청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네이버 점 닷컴을 사례로 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서비스로 된다면은 어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혹시 도메인 정보들, 혹시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그 정보들을 요청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고객사 쪽의 관리자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중용 페이지를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요청한 값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죠. 조치가 필요가 있다면 하나 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페이지 정보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 다양한 이제 기능들, 주 부어진 기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된 파일, 링크된 요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링크된 정보들, 그러면 이제 뭐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IP 정보들, 우리가 이제 이 도메인에 연결된 다양한 IP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IP 정보들, 연결된 IP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사에 갔을 때 도메인 베이스로 보통 봤는데 어떤 A라는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IP가 있으면 그러면 IP에 대해서 다 스캐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포토스캔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그 대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한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룩업 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나 시큐리티 트레이스라는 사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 토탈 쪽으로 가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게 악성코다, 여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이 메르얼스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요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서 계산을 하겠죠. 예,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 편이 편리하더라고요. 이 룩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이트하고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사이트 아키브.org는 연도별로 페이지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웨이빙 머신이라는 곳에 크로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2016년도에 그런 웹페이지나 그런 것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센스. 요쪽 같은 경우에는 센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악성코드나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여기서 많이 검색을 해요. 거의 쇼단 이상으로 쇼단에서 검색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러한 정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URL 스캔 같은 경우에도 보안 점검을 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PI 정보도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고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현재 스캐닝하고 있는 거. 사용자들이 요청을 해서 스캔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라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은 OSINT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범죄로 용도로 사용을 하겠고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그런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